아 이거 특별한 날 주려고 아껴놨는데 이게 뭔데요? 기다려봐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우와 엄청나다 리운아 오늘 신나게 돌아보자 좋아요 리파 이거 만들어서 대결해봐요 좋아 재밌겠다 리운아 엄청 이뤄요 우와 재밌겠다 빨리 조직해 드리고 싶은 차 몰라요 리운아는 요거 여기는 요거 5,4,3,2,1 우와 엄청 빠른데 자 세대로 대결해보자 네 리운아 먼저 아 뒤집어졌어 자 리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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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완료겠지 하나 더 오 좋아좋아 아 근데 왜 자꾸 뒤집어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리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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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60도 회전 트랙 오오 자 이쪽도 연결해보고 오케이 자 부스터 장전해주고 해보자 네 고고 유파 리운아 하나 더 연결해봐요 그래 이야 두개 연결하면 진짜 멋있겠는데 네 고우 리운아 리운아 야 리운아 우리 빠이빠이빠이 장전하는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카 이번엔 다르게 만들어서 놀아봐요 그래 유카 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오 기대되는데 한번 해볼까? 네 유카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오 이것도 연결하는거야? 네 얼른 조립해보자 네 유카 진짜 멋있어요 야 우리 얼른 해보자 네 이야 재밌겠다 와... 오... 흥분다... 자, 뮤직... 고고! 야, 보내 보내! 잘 살 보냈어요! 자, 이번에는 계속 돌려봐요! 그래! 자, 이번에는 이걸로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지 궁금해요! 기대하라고! 오케이, 완성! 류육아! 류육이가 거기서 하트카 출발시켜주고 자, 이쪽 돌다가 탈락하는 친구들은 류파아, 여기다 넣을게! 네! 자, 그럼 고고! 고고! 자, 다시 쉬고요! 다시 쉬고요! 자, 다시 쉬고요! 오! 아, 벌써 다 죽겠어! 으악!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휘 Şu? 다 completo야! 나중에כ! 아이소오오오오오오! 엄마 친구야 잠깐만! 욱삼삼,^^ 문 prochrau– 오! 아! 뉴욕아 뭐해?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티카 다 보내주세요 알았어 오! 줄줄이 줄줄이 도로를 꽉 채웠습니다 뭐하려고 Squeak에서 주면 될 거 같아? 카메라부터 보내야지 오와오와 와우!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야! 뉴욕이 정리 잘하는데? 뉴욕아 이번에는 대결하자! 우와! 뉴욕아! 이걸로 어떻게 대결을 해요? 자! 여기 잡고 한번 들어봐! 우와! 오! 엄청 길지? 네! 자! 그럼 대결을 해볼까? 자! 뉴욕아 여기 하틸카가 딱 지나오면 다른 쪽을 방해할 수가 있어 이긴 사람 하틸카는 여기 와서 곡선도를 만든 다음에 전동휠을 타고 쭉 저쪽으로 올거야 이긴 사람은 하틸카가 돌아오고 진 사람은 안오겠지? 재밌겠어? 네! 그럼 10대씩 가지고 해보자 네! 자! 10대씩 골라보자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her pays 열린다면 곧으로 하고 일곱 여덟 하나 Χ 마지막 하나 보아 와야지 죠 누욕아 여기 한 대 씩 올려 놓고 어딘지 안지 않아 누가 먼저 할까? 진짜요. 그래. 자, 누가 먼저 지나가봐. 이게 진짜 일리 없어. 6, 8, 2, 0. 자, 두 번째. 1, 2, 1. 5, 2, 1. 6, 8, 2, 0. 3, 2, 0. 자, 세 번째는 6, 1. 오, 6, 1. 오케이. 자, 3대 1. 6, 1. 아, 뭐야. 지쳤어, 뒤집어졌어. 3대 2. 1, 2. 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자, 4대 2. 아, 뉴팍도 즐기고 갔다. 3대 4, 1. 어, 이거는 뉴팍은. 아, 안돼. 어, 뉴팍이랑 먼저 통과. 어, 동점이야, 동점. 4대 4. 자, 준비. 아, 뭐야. 자, 교통사하고. 마지막 승부. 뉴팍 잘한다. 네. 자. 아, 뉴팍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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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팍은 하강하는 높이랑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현해 볼까? 네, 좋아요. 뉴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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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시구요 유효아 재밌었어? 엄청 재밌고 신났어요 친구들도 재밌게 봤나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